정부가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4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열린 민자활성화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상반기 경기 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 사업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3조 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조 3천5백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반기 중에 2조 2천1백억 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조기 집행규모는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조기 집행 비중도 지난해 44.7%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 방안 등 민자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TV 뉴스입니다.